나 캐리어 말고 그거 사주면 안 돼? 그냥 골라 30만원 선해서 조금 더 써라 다이슨 드라이기 그거 50이야 형한테 필요가 없어 필요해 나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2만원짜리 드라이기 써도 돼 어? 여긴가? 여기가 무슨 동네라고요? 여기 남영동이잖아 유명한 남영동 도둔 도둔 오 요 뽀뽀뽀 뭐야? 오락쓰는 되게 느낌있다 느낌있게 만들어 어르실이 없으니까 다시 올라가지 않아? 나한테 안 돼 일단 바꿔 나、 produção 여기 괜찮아 으아아악 흐흐흐흐흐흐흐 inquiry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technologies 어議 oyu 안 되겠구나. 뭘 아니야. 해봐. 뭐 더 해봐. 저는 근데 송중은 별로 없어요. 인승. 돈 다 집어넣어야겠다. 안 되겠다. 아, 좋은 건데 송중은 별로 없어요. 야, 딴 거 해. 얘는 안 되죠, 나한테. 한 번만, 한 번만. 한 번만 더 하게. 안 된다고. 한 손으로 해 줘, 한 손으로. 아니야. 하지 마, 똑바로 해. 도대체 우호호! 아,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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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리액션 짱이다, 너. 아! . 으아아아악! 다 천 원씩 하면 돼. 농구는 동해가 잘하지. 우리 슈즈 올림픽 한 번 하자. 성태서! 게임도 막 하고. 이게 아마 50점을 넘으면 보너스야? 보너스 해서 조금 더 시간 줘. 아 근데 나 이거 너무 어려워서 너무 못 하겠는 거야. 야 이상해! 나 너무 못 했어. 내가 너무 최악 아니야? 이상하네. 다 튕겨 나와. 너 해봐. 해보면 알아. 아까 4개 하는 거 걸고 할까? 이제 와서? 왜 이제 와서야? 진짜 걸었어야지. 그럼 너 해보고 다시 해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핰 하나도 못 했어. 뭐야? 뭐야? 어떻게냐. 하하하하하하핰 뭐야? 일부러 버리면. 일부러 버리면 하지? 아니야 아니야. 진짜 저게 안 들어간다. 진짜 어려워. 신동이 잘한 거네. 다 튕겨 나와? 다 튕겨 나와. 내가 이겼네? 몇 셨어? 36인가? 이거 왜 이렇게 못 해? 저거 내가 더 사야겠다 저거는 그럼 앞에서 걸고 한번 할래? 다시? 내가 원하는 드라이기 사줘 그거보다 싸잖아 오케이 네가 이기면 아까 그거 삭제해 난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뭐 저거 일부러 내기하려고 일부러 못한 척 한 거야 그랬을 수도 있어 맞아 큰 그림 그리려고 일부러 이뤄준 걸 수도 있어 내기하려고 일부러 방금 진짜 안 들어갔어 처음에 자 이제 내기는 집중하기 시작하지 내 집중력을 보여주지 역시 모두는 뭐가 걸려야 돼 그렇지 집중해야 돼 다 집중하지 말라고 야 말 건지 마 야 57점 아니 50점 이상이면 또 보너스가 나오네 후반전 되지 그치? 진짜? 맞아 2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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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2점 2점 여기 픽션 봐봐 와우 아 아 아 픽션 없는 거야? 3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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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승부차기도 뒤에 있는 사람이 더 떨리잖아. 아유, 나를! 오, 뭐야, 뭐야. 뭐야, 뭐야. 표정 봐, 표정. 야, 울겠다, 이 나나. 오, 야. 오, 집주이면 집주어하니까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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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반이 안 돼. 뭐야? 울면서 농구하는 거야? 안 보이는데 눈물이. 뭐야? 기록이네. 왜 이렇게 집중하냐고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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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이동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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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마지막. 이제 웃어. 이동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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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나 눈물 났어. 나 눈물 났어. 오. 지금 바닥에서 저렴다. 우와. 우와. 대박. 눈을 보고 감았어. 대박. 아. 이야. 오케이. 대박. 아, 뒷팀이 길었다. 아, 아쉽다. 내 캐리어한테 날라갔어. 자, 다음 얘기하러 가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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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았죠? 뭔가 마지막 주인공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한 되게 희열이 있었어. 아니요, 최선을 다했어요. 난 사실 내가 111점 나오고 이건 무조건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어. 어. 오케이.